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내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강원도 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. 내일 도내 학교 비정규직 2천여 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강원도 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은 파업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급식과 돌봄의 공백이 없도록 현황 파악과 대응에 나섰습니다.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과 임금교섭을 진행하면서 임금체계 개편, 복리후생수당을 공무원과 동일 기준으로 적용해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